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앱입니다. 오늘은 초급 엑셀 레슨 69번째 시간으로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에서 연월 1일, 시간 데이터에서 10분 초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판매일자가 있구요. 오른쪽에 추출할 빈셀이 있습니다. 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뽑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먼저 연부터 추출을 해보죠. equal y, e, a 하니까 함수가 나타났습니다. co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연이 나왔습니다. 연도, 월드 마찬가지입니다. equal mon 함수가 나왔죠? co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1 마찬가지로 equal da 하니까 함수가 나왔죠? co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그럼 추출한 3개의 셀을 지정한 다음 오른쪽 끝에 있는 점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까지 한 번에 연월 1일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날짜에서 연월 1일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 셀이 있습니다. 납품시간 시의 분초를 각각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e, o 셀의 커서를 놓고 시간을 구해야죠. 시니까 hour 시이꼴 hour니까 h 그럼 hour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do 납품시간을 클릭하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칩니다. 시간이 나왔습니다. 분 역시 equal하고 minute니까 m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do 셀을 클릭하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칩니다. 분이 나왔구요. 초 역시 equal second니까 s2 second 함수를 지정한 다음 do 셀을 클릭하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초 도 나왔습니다. 그럼 산출한 3개의 시분초를 지정한 다음 오른쪽 끝에 있는 점 채우기 너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나머지 납품 상품들 시간까지 모두 한꺼번에 산출이 됩니다. 납품 대장에 있는 납품시간을 이용해서 시분초를 산출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